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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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보고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눈을 보자의 파수만 돼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힘 가지고 나는 절대로 보자게 않게나 생명 살리는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자분 나는 언약자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자의 플랜폼 야호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보고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눈을 보자의 파수만 돼 야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힘 가지고 나는 절대로 보자게 않게나 생명 살리는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꿈으로 나타나는 예수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도자의 은담으로 축복하리 언약의 꿈으로 꿈인 담으로 그 꿈을 이루는 하늘의 너리 언약의 꿈으로 꿈인 담으로 세상 살린 꿈이 꿈으로 나타나는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니더냐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도자의 은담으로 축복하리 언약의 꿈으로 꿈이 담으로 그 꿈을 이루는 오늘의 너리 언약의 꿈으로 꿈이 담으로 세상 살린 꿈이 담으로 언약의 꿈으로 언약의 꿈으로 꿈이 담으로 그 꿈을 이루는 오늘의 너리 언약의 꿈으로 꿈이 담으로 세상 살린 꿈으로 세상 살린 꿈을 이루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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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